이 문서는 럭비 유니온의 대회에 관한 것입니다. 럭비 리그 대회에 대해서는 럭비 리그 월드컵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윌리엄 웹 앨리스컵 럭비 월드컵은 국제 럭비 평의회의 주관 하에 4년마다 열리는 전 세계인의 럭비 대회이다. 우승팀에게는 럭비 스쿨에서 처음 럭비를 고안한 것으로 알려진 사람을 기르기 위한 윌리엄 웹 앨리스컵이 주어진다. 현재까지 치러진 2015년 잉글랜드 제8회 럭비 월드컵까지의 결과 총 7번은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남방구 국가들이 우승했고 북방구 국가 중에서는 2003년 호주 월드컵에서의 잉글랜드 우승이 유일하다. 예선 본선 승점 제도 럭비 월드컵에서는 다음과 같은 포인트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2007년 럭비 월드컵 결승전. 럭비 월드컵은 피파 월드컵과 하계올림픽에 이은 세계에서 가장 큰 스포츠 이벤트 중 하나로서 매 대회마다 수십억 명이 시청자를 tv 앞에 불러 모으고 있다. 역대 대회별 시청자 수 2003년 대회 결승전은 무려 205개국에서 방송되었다고 한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